넣어볼께요 갑니다 루프 커넥터를 쓸걸 그랬나보게 그게 나왔겠스 루프 커넥터를 쓸걸 그랬나보게 근데 바이퍼 1페이지에는 그래도 좀 쉬운게 서펜트가 알아서 잡아주던데 다 캐릭터에 비해서 괜찮긴하지 근데 나도 가끔 죽어 제발 루프 커넥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글쎄요. 스탯이 다가 아니니까요. 죽었다. 아 버프 프리즈 없어? 오 마이 갓. 마이 미스테이크. 다 날라갔네. 어떡하냐. 아 게임 던졌는데? 와 던졌다. 이거 어떡하냐. 제일 중요한 게 없었네. 아 스택도 다 깨져가지고. 아 이거 힘들어 보인다. 아 어떡하냐. 흐흐흐흐흐. 아 이게 버프 써져가지고. 점프가 안 눌려가지고. 이거 어떡하냐. 어떡하면 좋냐 이거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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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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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었다. 이거 망했다. 아. 아. 망했어요. 흐흐흐흐. 망했어. 아 이거 당연히. 너무 순조롭게 가고 있었는데. 근데 이게 버프 프리저가 없어가지고. 이 스택 스킬이 써진단 말이야. 아. 로프 커넥터 넣어놓을거라. 완전 많은데. 그럼 어떻게 채우니 스택을. 이. 1테카밖에 안 남았네. 빨리. 일단 돌아봐. 두고 생각했지. 스택. 정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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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었다. 아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이게 변수였네. 아.. 아. 아. 프리저를 생각을 못했어요. 아. 난 사논다는 거를. 나도 안 먹어갔네. 아 아쉽습니다 아 이거 깰 수 있었는데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아 버프 프리저가 깨면서 버프가 다 깨지면서 스킬이 안나와가지고 점프가 안되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요렇게 됐고요 아 이걸 못깼데 결국에 요렇게 어 당연히 깰 줄 아는 이 무난한 스토리로 가고 있어 너들 얻게 되고 자 당황스럽고 아 백급의 두절로 다 해놓으셨군요 아 아 이것으로 아쉽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버스로 다 해놓으셨군요 아 아 아 아